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에서 세 번째 과목인 선박자원관리론 이번에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 선박자원관리는 우리 그 문제가 좀 중복됐습니다 바로 앞에 했던 회사안전관리론하고 문제가 좀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기출문제는 약간 그 무질스하게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습한다 또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올 거란 것을 가늠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1번 휴먼 에러 자 인간의 실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휴먼 에러와 관련된 부분 자 인적 실수의 내용이죠 우리 교재 20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나와있죠 자 인적 실수와 관련된 것 인적 요소에 대한 인간의 실수 휴먼 에러 자 운항자를 중심으로 작업과 환경 또 기계와 장비 절차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 우리 앞에 했던 내용과 똑같죠 버드 도미노 하이니 도미노 이론 자 읽었습니다 네트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28페이지와 35페이지 거기 보면은 버드의 도미노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하이니 도미노 이론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사 안전관리론과 문제가 중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29가 뭘 뜻하는 건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참 문제 출제가 이렇게 중목적으로 출제된 경우는 큰 실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리더십이죠 리더십은 꼭 나옵니다 이 삼박 자원관리에서 특히 인적 자원관리 리더십 리더십의 종류가 1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특히 참여적 리더십과 관련되는 것 자 파티시페티브 그죠 리더십 물어본 거죠 조직의 목표 설정 의사결정 및 활동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형태죠 그러니까 업무 중심적인 것이죠 즉 직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업무 통제 과정에 관여함으로 그야말로 민주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자 이 부분 좀 알아 놓으시고요 그 이외에도 리더십의 종류가 많죠 세븐트 또는 카리스마 자유방임 뭐 많습니다 앞으로 시험에 출전한다면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물어볼 수 있겠죠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업 및 업무량 조정과 기획 평가 기준 자 이것은 7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78페이지 보면은 과업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있죠 기획의 조정 나와있습니다 자 77페지도 있겠지만은 78페이지 그 다음에 79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자 조정의 기획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78, 79페이지 그럼 선상에서 인간 한계 원인 피로 피로가 쌓이면은 그만큼 실수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건가 이거 그대로 문제 나온 것입니다 96페이지와 99페이지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있죠 특히 배에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거죠 어떤거냐 이 말이죠 피로가 쌓인다 이거죠 그럼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 바로 국제회사기구 아임무에서 피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왔던거죠 피로는 이런 것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상당히 쉬운 문제지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선박안전고란사 시험에서 인간의 한계 극복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물어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와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면은 나와있죠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약의 요인 자 이 문제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은 자 이게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업무는 제한된 인적자원 제공된 물적자원도 이것도 많지가 않아 제공된 범위에서 써야된다 이거죠 자 너무나 제한적이죠 환경도 선박이라는 것에서 환경도 제한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원을 절약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자원이 제약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원을 제약하는 요소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시간제약의 요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제약 그래서 101페이지와 그 다음에 10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제약 그 이외도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별표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약의 요인과 관련된 부분 자 특히 이제 자원 물적 인적자원 그 부분 한번 봐보시고 이 시간자원의 제약은 또 뒤에서 101페이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뒤에서도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8번 자원 제약 약이 요소 102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죠 주어진 자원의 한정성 대체 불가능하다 이거죠 또 직무 지식 정도에 따른 인적자원의 한계성 사람들의 지식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원의 제약 약이 요소 102페이지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이 나오죠 자 무엇을 우선순위에 잡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죠 우선순위 자 인적 물적 자원의 배정 과정에서 필요성 중대성 가장 긴급한 것이 어떤 거냐 그래서 먼저 어느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 이거죠 우선순위 결정 그죠 자 그걸 물어봤던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8페이지 110페이지까지 그대로 나온 거죠 특히 타임 매트릭스 그대로 나왔죠 시간관리 매트릭스 중요성이죠 정말로 우선순위 결정에서 시간관리 매트릭스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시간관리의 장점으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노력한 결과가 더욱 향상되고 서두르지 않아야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서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런 시간관리 매트릭스인데 이 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109페이지에 그거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업무량이 나와있죠 업무량 자 이것도 별표에 천우시기 바랍니다 업무량 어떤 과업을 수행시 부과되는 그죠 주의 혹은 노력의 양으로 업무량에 대한 개인의 부담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순수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러한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 1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낮은 업무량 높은 업무량 개별적 판단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합리적 의사결정 및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즉 객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갖다가 이측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이죠 이것은 주로 행정학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법이 있죠 지명반론자법 명목집단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명목집단법 이건 뭐 시험에 나오죠 델파이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지명반론자법 지명해가지고 서로 반대로 서로 A팀, B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반론한다 이거죠 지명반론자법이고 여기서 이제 명목집단법을 물어봤습니다 모두 다섯가지 의사결정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말을 물어봤던 거죠 그 다음에 문제해결기법 상황분석 또는 문제분석 이것은 136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상황분석과 그 다음에 문제분석 제가 별표처럼 십월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죠 그러나 우리 교재 보면 상황분석 시추에이션 어네러시스 주변에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건가 상황을 분석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A죠 문제 분석은 뭡니까요 프로그램 어네러시스 그래서 PA가 되겠죠 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일이 진행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을 문제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분석과 문제 분석 의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너무나 평범한 말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듣던 겁니다 그 다음 15, 16, 17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 주체가 누구냐 사업자가 하는 것이죠 뭐 위험성과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용어 같은 것도 물어보고 절차 자 137에서 138페이지 이것은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 과목의 특성상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물어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레이더 영상 방해 현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레이더 레이더가 모든 것을 다 나타내지는 않죠 레이더도 실수할 수 있겠죠 레이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걸 제거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이것은 어떤 시험 문제든 간에 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방해 현상 그대로 그 다음에 보호시식 연료 분사 펌프 밸브의 종류 삼상 유도 발전기 출력과 관련된 것 자 이 세 가지 형태의 문제는 제가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는 자 이것은 아주 뭡니까 기술적인 파트죠 기계 파트죠 기계 파트도 많이 우리 교재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 문제는 저도 상상을 못했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파일과 관련된 것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문제의 형태를 갖다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렇지만은 기축 문제니까 자 이것은 추후에 이 부분을 한번 음 자료를 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박의 길이 전장, 수선간장, 수선장, 등록장 그 중에서 수선장을 물어봤어요 참 특이하게 야 이 문제가 우리 공부 안 했죠 근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요 복원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선박 복원성 곡선 있잖아요 정적, 그죠? 곡선도 그것을 낼 줄 알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것을 물어봤어요 자 259페이지 선박 길이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를 물어봤네요 자 그 다음에 만제의 흙수선 또 중복됐잖아요 S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261페이지 그리고 만제의 흙수선을 표시해야 되는 선박은 어떤 선박인가 그죠?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선박 충돌 시 배상조치 자 만제의 흙수선은 2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충돌 시 배상조치 323페이지 이 문제는 별표를 총리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 문제 나올 겁니다 왜? 이 감옥의 특성상 선박 안전과제이기 때문에 선박 충돌과 관련 내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선박이 충돌하면 구멍이 뚫리죠? 파공이죠? 파공과 관련된 침수와 관련된 그러한 계산 문제 소유시간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323페이지에 선박 충돌 시 비상조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리겠죠? 선박 충돌하다 보면은 구멍이 난단 말이야 파공이죠? 그때 여러가지 소유시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자 이것도 3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정비와 관련된 것 입거검사, 정기검사, 보증검사 수리의 유형은 340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수처리 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죠 자 우리 교재는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박 자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기계적인 문제가 나왔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오고 AIS라던가 그죠? 알파 뭐 이런 거 많이 모르고 있죠? 이런 것을 물어봤던 것은 약간 그 문제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는가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선박 기계하게 되면은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을 물어봤는지는 저도 의문이 갑니다 선박 안전가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선박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박 항행, 운항과 관련된 그러한 설비를 물어봤었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물어봤던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운항과 관련된 AIS, GMDSS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박 자원관리론 인적과 물적 자원관리론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이 풀고서는 그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지식이 휘발생에서 가지고 날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암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관리론을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